아기를 낳고 의학에서 6주 정도를 산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임신 10개월 동안 천천히 이루어졌던 모든 몸의 변화가 갑자기 다시 한번 변화가 생기면서 정상 비임신 상태로 변화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 때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산후풍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다양한 범주의 증상이 산후풍으로 뭉뚱그려져서 얘기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